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든지 들어가는 가방이라는 그런 동화를 들려주도록 할 거에요. 겨울에 아주 많은 그런 동화입니다. 뭐든지 들어가는 가방 은별이는 엄마 가방을 보고 신기한 듯 말했어요. 엄마, 엄마 가방에는 뭐든지 다 들어가네요. 어? 그럼 이 가방은 참 편하고 좋아. 은별이도 만들어줄게. 엄마는 폭신폭신한 탈실로 가방을 짜주었어요. 얼마나 귀여운 가방인지. 우와 신난다. 엄마 고마워요. 은별이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은별이는 숲속 친구들에게 가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전부 들어갔다. 준비 끝! 출발! 은별이는 숲으로 갔어요. 하지만 숲은 아주 조용했어요. 아, 오늘은 추우니까 모두 집에 있나봐. 은별이가 실망하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우와 은별아, 멋진 가방이네. 고마워. 뭐든지 다 들어가는 가방이야. 그럼 내가 들어가도 돼? 네, 물론이지. 은별이는 가방 주머니에 생쥐를 넣었어요. 다박타박 숲길을 걷다가 다람쥐를 만났어요. 와, 은별아, 멋진 가방이네. 그렇지. 이 가방은 굉장해. 나도 들어왔잖아. 생쥐말을 듣고 다람쥐도 말했어요. 우와, 멋지다.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은별이는 다람쥐도 가방 주머니에 넣어주었어요. 오, 추워. 오, 추워. 오늘은 왜 이렇게 추운 걸까. 어디선가 복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멍 안까지 춥다니. 대체 어디서 자면 좋담. 아, 작은 뱀아. 너도 내 가방 안에 들어갈래? 오, 가방 안에 들어가다니. 그래, 너에게 딱 맞는 곳이 있어. 우와, 딱 맞네. 은별이 가방 굉장하다. 작은 뱀도 무척 기뻐했어요. 그때 또 끼 한 마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은별아, 은별이 가방 너무 따뜻할 것 같아. 나도 작았다면 가방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릴 텐데. 은별이는 토끼가 마음에 걸렸어요. 토끼야, 너도 들어와. 하지만 나는 커서 가방이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괜찮아, 내 가방은 뭐든지 들어가는걸. 아, 따뜻해. 은별아, 고마워. 은별이는 짐을 모두 꺼내고 토끼도 넣어주었어요. 모두 은별이 가방 안에서 쎄근쎄근 잠이 들었죠. 아, 내 가방은 정말로 좋은 물건이야. 문득 은별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은별이는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폭신폭신한 가방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은별이도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푹 잠이 들었어요. 봄이 오면 엄마도 숲에 데려가주렴. 잘자, 은별아. 재밌죠? 자, 지금 아주 딱 맞는 동안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들려줘 보세요.